함께해 주실 분들은 서울나눔, 인천나눔, 세계로, 포천하모니, 익산하모니, 전주성김희망, 도봉초이스, 시화호호대박, 대한아리랑센터입니다. 사훈재창 하시겠습니다. 사훈 준비! 사훈재창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저희가. 사훈재창도 좋은데 사훈재창 하루에 3번씩 하면 안됩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런 마인드로 잠시 뒤에 사훈재창하고. 그럼 지금은 사훈재창을 한번 해볼까요? 사훈재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추면서. 박수 추면서. 박수 추면서. 박수. 박수. 행복해서 성경소리 성리가 사는 꿈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난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난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난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다같이 사훈 제창하시겠습니다 사훈 준비 야! 사훈 시작 영혼의 소중력이며 생각을 경연한다 믿음의 극에서며 겸손히 성긴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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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같이 뜨고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하자! 하자!